안녕하십니까 강북캡퍼스 예고의 심한 김진영입니다. 저는 이번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라는 교사 합격하게 되었는데요. 이렇게 합격하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신 연기, 입시, 모든 것을 책임져주신 저희 강수하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기로 같이 옆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봐주셨던 조은수 선생님, 문경기예술 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예고의 시를 준비하고 있을 당신. 당신도 이곳에 와서 예고의 시 합격의 주인공을 되고 싶습니다. 다음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.